하나, 둘, 셋! 아, 어떻게 자꾸 왕성미로 달리네? 나 뭐 할라지? 거기 내려서 어떻게 찾아갈 거야? 구글맛. 구글맛. 물어봐요. 응, 떴다. 근데 언니 이거하고 이건 왜 안 찍고 타요? 왜 그럴까요? 글리면서 찍어요. 그리고 얘는요? 얘는 교통판으로 쓰면 돼요. 그럼 얘를 이거 똑같이 전철 탈 때 못 써요? 어, 안 돼요. 전철 종류가 다르잖아. 어이. 우와, 이 층버스 봐. 이 층버스 봐. 이거 먹는 거 티내야 되는데, 티낼 게 없네. 진짜 한국 같아요, 한국. 보여줘줘. 그냥 아직까지는 호포 같은 거 못 느끼겠어. 그냥 아직까지는 호포 같은 거 못 느끼겠어. 저얀이거는 걸어서 조금 맛있나? 뭐. 아이콘다 빨리 오세요. 그러면, 아무것도 몰라서. 벌써 지침이 ㅋㅋ 먹을 걸 달라 안 된다 조신 나와요 저희 조신 아싸 조신 약간 막 탄수 뭐가 이명하지? 회 안 이명하나? 멘콘은 애그타르 나야 돼 마약 여기 밑에 이 샤럭 우리 엄마 작품 사오라고 바다니까 폐가 있지 않을 때 뭔가 이 패드 바꿨어 너 혼자 왜? 너 혼자 왜? 혼자? 난 화장품 사오라고 아니 미친데? 가이드인줄 왜 이렇게 멀리? 왜 이렇게 멀리? 배에 배 띄우는 데 배에 배 띄우는 데 너 진짜 알 거야? 컨테이너 이런 거는 배 띄우는 데 안 뜨거든 하늘에서 떨어질 수 없잖아 똑똑하네 콧물? 콩콩 초밥 콩콩 초밥 진짜 키가 안 들어요 콩콩 초밥집은 유명한가 보다 이거 콩콩 찾아보래요 엄마한테 감기 감기 걸려가지고 콩콩 유명한 콩 콩불량 나 진짜 키가 없어 콩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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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닐 것 같은데 콩콩 콩콩 콩 여기 보자 에어포트 익스프레스 셔틀버스 표지판을 따르래요 셔틀버스 표지판을 따르래요 이제 돌리버스 표지판을 따르래요 끓이 셔틀버스 끓이 셔틀버스 저거일 것 같아요 현역이 어디갔어 이거다 이거 이거 어디로 오라고 이쪽으로 오라고 냄새가 이상한거다 여기 차가운 게 나왔나? 네, 차가운 게 나왔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소년 소녀 뵙어 그런 그녀 있어 오 다들 놀랐다 You know 소리 없이 다가오 소년처럼 다가오 소년 버스를 탔습니다 Yeah 친구의 생일 밤 너를 알게 됐고 오 일러 수줍었던 그 미소 그 눈에 가득했던 파도 넌 나를 보면 티밭스 티밭스 마치 넌 달콤해 내게 손발 내게 앉아 이렇게 티밭스 좀 일을 해보고 싶은데 마치 넌 달콤한 점점 너를 꿈꾼 너를 너를 꿈꾼 강정들 파스터 장면들은 리턴 그녀는 우리나라에 아니에요 그녀는 우리나라에 아니에요 그녀는 우리나라에 아니에요 YMCA 바로 차서? 근데 다른 호텔인 것 같아요 우리 잘못 내리면 언니도 같이 잘못 가요? 저 그러게요 저보다 같이 잘못 가요 잘못 내려요? 이제 내릴 것 같은데 왠지 삘이 삘이 삘이? 삘이? 삘이 왔어? 중간에 지올로우 쵸이 지올로우 오후 여기 맞아요 여긴 내면 이쁘어 아니면 지올로우 구글 맵은 어디있어? 구글 맵? 구글 맵 켜봐요 많이 보자 공문 구글 맵 여기 물어보는 게 빠르지 않을까? 우리가 어디? 우리는 소울즈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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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소울즈베리 옆에 야야 바로 앞에서 맨날 해볼게요 소울즈베리 도착? 도착? 지금 시간은요 소울즈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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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밥 먹으러 뭔가 되게 고급지다 여기는 뭐하는 데에요? 쇼핑몰 여희도에 아이앤시벌 있잖아 아 여희도에도 있어요 이런거 체인점 고기 탈거같은데 뜨거워요? 그런기야? 아니야 뜨거워서 못잡아요 다녀오 하하하하하 아 한 3일차 같아 한 3일차 같아 아이고 아프가워 그래서 필리아 필리아 접시하다가 들어가야 되나? 이렇게 쪼금해놓지 이만큼 신나는 거 아니야? 때릴 거 생각해 욕 나올지도 몰라 웃겨 같이 키우세요 너무 좋아 네가 아무 생각 안 나 오겠습니다 잘 좀 많이 나오셨어요 돌렸었어 서로 서로 옆에 꼽혀 너네가 보고 찍어? 얘기 좀 하고 엄청 통통한데? 엄청 통통하네 맛있어요 너무 단순해 평균이 아 그래도 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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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나 그대만 쓰면 그냥 나는 좋아 먹어봐야 돼 만두 만두요? 아니 파인애플 파인애플이 이렇게 생기지 않을까? 너무 맛있어 진짜 좋아 지금 복종아 맛있게 신기한 맛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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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아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무 생각 안 나 그대만 있으면 돼 너무 좋아 니가 아무 생각 안 나 그대만 있으면 그대만 있으면 그냥 나는 좋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 뭐예요? 그거 안에 돼지고기랑 바베큐 같이 들어있고 우리나라 약간 찐빵빵 이런 느낌 국물 나오는 거 하나 나오긴 할 거예요 근데 예실랭 나온다고 하니까 더 특별하게 괜히 그렇게 느껴지는 거 아니야? 좀 더운 거 같아요 맛있다 똑같은데요? 맛있을 거 같아 이거 맛있네 이거 맛있네 이게 심각이 있긴 한데 다 싱겁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짜당을 못 느끼겠어 딱히 싱겁다까지 우리나라랑 일본이 좀 세게 먹는 편이니까 아니에요 근데 맛있다 근데 맛있다 설탕 설탕 근데 제가 겹치고 진짜 많다 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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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벅 터벅 느릿느릿 광수를 타고 왔다네 푸른 초원을 찾아 여기까지 왔다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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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원에 풀이 없어 소들이 비쩍 마를 때쯤 선지자가 나타나서 지팡이를 들어 풀이 가득 덮인 기름진 땅이 나온다길래 죽을 똥 살똥 왔는데 여긴 아무것도 없잖아 푸석한 모래밖에는 없잖아 푸른 한 폭이도 없잖아 뭐? 이것도 완전히 소가 심한 거예요 뭘 먹어요? 아 비취된다고 시그트 소리하고 있는 저식은 모습을 딸 수도 없잖아 언니도 먹고 싶지 않아요? 시원한 게 먹고 싶긴 하네요 먹고 싶으신 분!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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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계라고 치우러 가봤어 내가 안 그랬어? 네가 이상한 거야? 네가 안 그랬어? 왜 나한테 그랬어? 언니 근데 근데요 아까 여기 오다 보니까 케잌 되게 이쁘게 파는데 촬영해야 되지? 아니 촬영해야 되잖아 그쵸 촬영해야 되는데 이쁘게 너무 찍으면 얼마나 훅훅한 분위기도 나고 거짓말 하지 마요 사리사역을 챙기겠다고 이제 제가 말한 데가 여기입니다 자 갑시다 자 갑시다 오늘은 촬영을 빨리빨리 합시다 나 이제 나가서 어딜 가요? 어디 나가서 아 혹시 거기? 거기 거기 완전 긴 엘리베이터 있는 아이스크레이터 거기 올라가잖아요? 그럼 거기 그거 있어요 엘기 타르트 왜 이렇게? 아 저 옆쪽으로 가면 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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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긴장해 주문할 때가 긴장해 긴장해 아... 아... 대박이다 비주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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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밥 밥 언니 이거 이렇게 찍는 거예요 여기다 대고 이렇게 이렇게 어... 어... 아... 불러오자 되네 아우 되셔 언니 봐봐 앙 앙 앙 앙 앙 이거 드세요 브이제이처럼 먹방 먹방 앙 이번에 표현을 해 주세요 흠 브이제이처럼 이제 아 좋아 맛있어요? 맛있다 흐헝 정말 맛있다 이 에그타르트 맛을 뭐라고 표현을 할지 앞에서 이 리액션 안 해? 안 해? 뭐? 하하 음! 음! 맛있겠다! 여기 계란빵 맛이에요! 반숙! 왜 다 끓이 왜 그래? 맛있어요! 중국집이라고 했잖아, 아까는 맛있는데? 확실히 그 파리바게스템에서 하는 것보다는 맛있어! 아니야, 되게 맛없어 보이네 미치겠어, 진짜 그래도 고양이보다 낫지 않나요? 도영이 음! 와, 진짜 맛있다 도영이 한마디 하지마 맛있지 않아도 맛있겠죠? 맛있다! 도영이 진짜 음! 드셔보세요 표정이 거의 내가 똥먹으라고 미치겠어 내 목소리 안 먹을 거 보고싶다 ㅋㅋㅋㅋ 부숨 무사히 탔다 최선 보상 이상해요 선할 거 같아 근데 아까 보다는 아까랑 다 틀리네요, 전철이 아까는 공안촌 오 이거는 그냥 진짜 지하철 힘든 너 어깨 좋아 전철 미니미언니 그러면 남의 머리 만지는 게 그렇게 좋죠? 아니요 맨날 이러고 있어 지옥철, 지옥철 홍콩도 한국이랑 다름없어요 출발을 안 해요? 대륙이니까 되게 작아지 미니미언니 티웨이같이 안 들린다고 티웨이 씨 이거 출발하네 소연이 입 밖에 안 나와 아 찬이 오이 오이 오빠 오이 왜 이렇게 머리 단단하구나 오빠 오이 그렇게 받아서 찍어줘야? 나오고 싶어? 우리 포토 네 우리 포토 이 찬이 오빠가 그대로 내보낸다 네 우리는 왜 내 눈앞에 나타나 왜 네가 자꾸 나타나 두 눈을 감고 누우면 왜 네 얼굴이 있다고 지금 어디 갑니까? 지금 어디 갑니까? 지금은 두 명 퍼레이드 보러 가는 중 여기는 홍콩 우리 오늘 하루 종일 아이고 예쁘다 야경 야경 진짜 기대되는 부분 이런 것도 찍어줘요 그래 왜 놀랠라 전국 노래 잘하 오이 오이 그때 또 배타나? 언니 또 배타요? 진짜? 배타 썼어? 응 부러워요? 한 5분 탔나? 배에서 거의 죽을 뻔했어요 배 타고 기차 타고 전철 타고 탈 거 다 탄 거 같아요 몇 번 빠질뻔했어요 오늘 두 분이 거의 가이드였어요 우리 가이드 누가? 여기 이쪽으로 근데 좀 헤매고 조금 헤매고 한 2만 가면 잃어버려 다리 없잖아 다리 빨리 빨리 쫓아오라고 블랙 앤 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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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확실하네 생일이 둘이 여행하면 진짜 잘 다니고 웬만하면 길을 잘 안 잃고 갑자기 떨어져있어 그린맨 화mass nenhuma 횟툭 그리고 발도 엄청 빨라 Steve 우리 subtle 아 와 NSA iv 휙 삶 주니 닥 iku 계약 his 샤탕 íb 뭐야? 뭐야?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네 밤 되니까 더 이쁜 것 같아 확실히 좀 더 이쁜 것 같아 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